14층 피소 바래다 드릴게요 내가 그렇게 썩은 표정을 하고 먼저 말해준 줄 알아? 그만 화내라 민망하다 그러니까 왜 먼저 말해준 겁니까? 말했잖아 제일 이뻐하는 후배 겸 쫄딱 울어서 그랬다고 선배 어디 버리지 말없이 나 선배 좋아해요 그것도 아주 많이요 한태주 너 내일 회사에서 봐 부장이 왜 갑니까? 내가 부장 좋아한다고요 부장이 자꾸 여자로 보인다고요 나 부장 사랑하는 거 같단 말입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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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